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패스 지나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로 가보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다릴 때 정말 시원하죠 특히나 이렇게 차가 없는 고속도로는 운전하기 너무 좋습니다 앞쪽에 차 한 대가 가고 있는데요 제네시스 자 오른쪽에 이제 휴게소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바꿨냐 하면은 자 이렇게 살살살살 들어가보시면은 여러분 휴게소 들어왔을 때 저기 있는 고속버스 타고 싶으셨는데 못하고 싶어서 약간 아쉬우셨죠 자 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아직 업데이트는 안됐습니다 차 세우고 내려 드디어 휴게소의 고속버스 네 휴게소에서 15분간 쉬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타셨죠 손님들 모두 타셨으니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금호고속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어허 네 승객분들을 모시고 고속도로 운영하려면은 여러분 드라이브 스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어허 앞에 큰일날뻔했네 우리 소중한 승객들을 큰일날뻔 했잖아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오늘의 목적지는 운교도입니다 운교도 운교도에 이제 여름철 휴가를 맞이해서 놀러가시는 분들을 태우고 금호고속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하 자 오호 좋아좋아 카메라 그렇지 이게 또 여러분 고속버스 어우 터널 오 터널 으어 깜짝이야 야 부딪힐 것 같아 아 야 피해 가운데로 어휴 살았다 야 안돼 저거 뭐야 아 아무리 피해 아 게임 같아 피하기 장애물 피하기 여러분 아 하이패스 빵 아 아 이게 차가 높으니까 위에 장애물 걸릴 것 같은 약간 그런 불안감이 있네요 자 여러분 운교도에 왔습니다 자 여기 내려주세요 여기 아직 터미널이 건설이 안되가지고 여기서 내려주시고 네 저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터미널은 나중에 공사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섬에 오신 분들 알아서 잘 찾아가실거라고 믿구요 저는 다시 도시 쪽으로 향해서 가겠습니다 자 자 하이패스 야 이거 하이패스 부딪힐 것 같아 안돼 아 아 아 자 이거 피해야돼 아 아 머리 맞았어 아 내 머리 긁히고 있어 천장에 으 아 안돼 아 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masters 아 여러분 이 높은 차 타니까 아 이거 좀 불편하네 큰 차 타니까 네 여기 있죠 흙에서 깜빡이 끼고 흙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고속버스 운전사의 하루는 너무나 힘듭니다 오 여긴 나밖에 없구나 띠로리로리로리로리 부진 그렇지 자 주차 내려 와 여러분 고속버스 운전은 참 힘듭니다 자 힘들 때는 뭐다 플라이 어 차라리 날아서 갈걸 여기서 난 상태에서 점프 누르면 엄청 빨리 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 뭐야 그무고속 만들었는데요 탈 수 있도록 아직 업데이트가 안됐으니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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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